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0일 오늘 일요일이구요. 구독자를 위한 라이브쇼 1부에 해드렸구요. 이제 또 주식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종목 상담 그리고 업종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단가 남기시고 언제 사시는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의 시장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82% 상승이구요. 코스닥 1.4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기간 외국인이 쌍끄림 매수세에 두르면 좋다. 우리나라가 강하게 반등하려면 지금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솟으려면 기간 외국인의 쌍끄림 매수세에 두르면 더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딱딱해 판단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20일 날 현금 100% 의견 드리고 다시 이중바닥 저점 확인하는 지점에서 사 들어가서 포트폴리오 100% 들어가고 현대건설 현대차, SK이노베이션, 대용제약 등등등. 등등등 오스템 임플란트 등등등 많은 종목들 이제 100% 포트폴리오 채우고 가는데 지금 수익률 잘 나오고 있다. 현대건설은 좀 챙겨 나가고 있는 상황이구요. 셀트리온도 이제 접근했는데요. 그 부분은 차근차근 한번 체크해보기로 하구요. 자 전일 미국시장 잠깐 체크하자면요. 미국이 또 추가 상승했습니다. 1.38% 다우존스 상승했구요. 나스닥도 1.03% 상승. 반도체 2.30% 상승했는데요. 양호하구요. 독일이 급등했습니다. 60일 돌파는 2.63% 상승했기 때문에 닥터케이 포트폴리오 100% 채워가고 있는데 틀리지 않죠. 그리고 시장 상승분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는다. 모자라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상해도 1.42% 상승 마감했구요. 60일 돌파하고 있는 모습이고 니케이도 1.29% 상승하고 있습니다. 20일 돌파했거든요. 양호입니다. 그리고 전일 야간 우리나라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플러스 0.69% 추가 상승. 외국인이 1.920 국외약으로 선물 매수하구요. 옵션은 홀옵션은 4% 상승한 반면에 풋옵션 조져버립니다. 20% 조져버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상담 두르고 있는데요. 먼저 맨 처음에 윤식님이 왜 지우셨는지 몰라도 정윤식님이 셀트리온 20만 7천 5백원 정도 남겨주셨는데 그렇구요. 아 그리고 제임스가 제임스 님이 kmw 24,780원 다시 남기셨네요. LG 디플 컴투스 월요일날 해도 되겠느냐. 컴투스는 제가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요즘 좀 돌아서고 있더라구요. 송태근 님이 녹십자 13만 7천 원 비중 50% 언제 사셨는지 좀 남겨주십시오. 잠깐만요. 자 싫어요 누른 애들 있던데 형이 이야기 했는데 아직 정신 못 차렸나 본데 응? 형이 구독자한테 여러분들한테 일요일 아침에 노래 좀 선물해 줬는데 뭐가 이렇게 잘못됐냐. 그치? 상관없구요. 공부 한잔 더 해. 공부 한잔 더 해. 오늘 말이 좀 잘 안되네. 그죠? 자 그러면 셀트리온 부터 한번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당트케이도 포트폴리오 들어갔어요. 지금 포트폴리오 종목이 현대차 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대용제약 셀트리온 현대건설 에 한화케미칼은 차익실현 다 했구요. 여기 상단에 있는 종목들 다 관심있고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먼저 분석하자면요. 셀트리온을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말고 목요일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자 왜냐하면 20만원대는 지지권 이거든요. 그래서 양봉선언모습 보고 매수 들어갔고 조건은 그 양봉이 훼손되면 손절한다. 그래서 20만 3천원 들어갔는데 20만원 깨지면 손절하라는 의견 드렸구요. 20만원 깨져서 바로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만원대 돌파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어요. 20만 500원에 들어갔다 생각하면 딱 맞는데요. 19만 4천원을 훼손하면 손절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기관 외국인 쌍거리 매수 들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장이 다시 터 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전일 그러니까 목요일은 셀트리온이 매수했을 때 바이오 업종이 같이 동반하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기보다는 손절 라인 과감하게 손절하는게 좋겠다 판단했구요. 금요일은 다시 반등 타이밍에 그리고 저점 부위에서 바이오 제약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매수 들어갔습니다. 목표치는 21만 2천원 여기 21곳을 목표치로 가지고 가는거구요. 손절은 여기 저점 깨면 또 손절할겁니다. 야 어저께 손절해놓고 또 손절해? 예 손절한다고요. 매수했던 이유가 사라지면 손절할겁니다. 그러나 아마 반등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느냐. 왜 하필 기관외국인이 저들 또 쌍거리 매수세기가 들어왔냐. 물론 여러가지 블록딜 내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분식회계 논란 이런것 때문에 여파가 있긴 합니다만 여기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손절하면 되는 것이구요. 그러면 3% 정도 손절하는거거든요. 올라가면 6% 수익이 나는겁니다. 6%에 거칠지 더 올라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는 6% 수익을 바라보고 가는거기 때문에 손실보다 곱하기 2의 수익 보상이 어느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쁘지 않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여러분들 뭐 들어가서 손실만 받느냐? NO 라고 말씀드리죠.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서 8% 바로 먹어 버리고요. 이틀만에 그죠? 그리고 팔아버리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하루만에 또 8% 먹어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질 때 1.5 깨지고 그 다음부터 한 번 더 매수 시그널 제시 안하다가 왜? 하락 추세고 등락 심했기 때문에 여기는 삼성바이올로직스가 재감리 소식 때문에 상장 폐지 되나 마나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셀트리온 들어온다는 판단에 들어갔는데 퍼펙트 그죠? 다시 들어갔어요. 박스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 지지될 가능성 있습니다. 깨지면 손절 올라가면 차익신화 하면 되는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셀트리온 까지는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또 남겨주시는데요. 잠깐만요. 포스코 ICT 이야기 하셨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신풍제약 매수단가 682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셀트리온 삼행제는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되고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는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반등을 강하게 시연하고 조정을 가볍게 받아야 되는데 반대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하락할 때 강하게 빠지고 반등을 전처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관심있다 하더라도 짧게 닥터케이처럼 매수, 저점 매수에서 가볍게 차익신화 정도 아니면 지금 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점부위에서 반등 나왔는데 61권까지 72,000원까지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여부 잘 체크하시고 강하게 나온다면 다행인데 밑으로 쳐져버리면 빨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절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인은 들어왔는데 기간에 엄청난 매도세 맞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 영업판권을 셀트리온에게 넘겼다는 그 부분에 대한 분식회계 논란에서 아직까지 어떤 내용도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악재를 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블록길도 추가로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매수할 자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일 하락하는 것 많은 큰 부분으로 4.9%의 상황으로 반등 나와서 다행이긴 하나 위에 2161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저점 부위인 여기 55,000원은 깨면 안 된다. 깨면 손절하셔야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상담 많이 들으고 있네요. 셀트리온 삼행제 가볍게 체크해 봤고요. 닥트케인은 대용제약과 바이오메드를 말씀드렸고 종근당을 말씀드렸어요. 자 대용제약이 지금 플러스 시연하고 있고요. 올라간다면 196,000원권 여기 정고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자 물론 이평선들이 뭉쳐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죠 밑으로 꼬꼬라지기 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고 크게 은봉을 밀렸다면 밑으로 쳐져야 되는데 대번 다 말아올리는 양봉으로 3.54%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추가 상승하기가 더 용이하다. 외국인 매수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앞전에 급나겠다면 반등 못하고 쳐져야 되는데 대번에 V자로 하락폭 다 만회해내고 이런 부분들에서도 추가 하락보다는 대번에 반등 해내는 모습 보고 닥트케인은 눈치를 챈거죠. 닥트케인의 강점이라면 이러한 출가의 흐름들 차트에서 보여지는 출가의 흐름들을 비교적 높은 확률로 판단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는게 닥트케인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을 검증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도 셀트리온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강하게 추가 매수하고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바이오로매드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 이후에 잘 늘려주지도 않고 20일권역에서는 매수도 가능하다 했는데 그 이후로 3일동안 올랐고 전고점 V니까 어저께 정도에는 차액실현도 가능했겠죠. 밀리고 다시 20일권에서 들어가기에 좀 부담이 있긴 하나 상황을 봐서 그것도 나쁘진 않죠. 20일이 깨지게 되면 강하게 손절하겠다. 아까 셀트리온과 같이 전저점이 깨지면 던지겠다는 그런 매수의 이유가 사라진다면 던지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한 24만 5천원권에서는 매수하고 전고점인 26만 7천원권까지는 아 목표치를 가지고 매매 빠르게 할 수 있는 분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듭니다. 그리고 아 커피 마시다가 흘렸어요 지금 하하하 하하하 다 보이구요.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추세가 돌파하고 이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오늘 이거 캡처할 거에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시점을 매수 포인트로 가져가구요. 자 상승 초입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줄 때 여기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죠? 짧게 보면 여기고 길게 봐도 그죠? 그죠? 이렇게 저항선들 다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한 그런 상황이구요.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닷건 돌파할 때 그러면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올 때는 한 달 두 달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 1년 정도를 끌고 가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매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이러한 패턴들을 잘 살펴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여기 이제 정고점도 돌파했어요. 이러한 저항권들이 있겠습니다만 지지권도 여기 21라인도 지지권이 되구요. 한번 쳐줘도 만약 여기서 매수를 들어갔는데 닥터K가 지칭하는 매수기법 3번 기법이죠. 여기서 매수 들어갔는데 우상량하고 있는 지지권에서 들어갔는데 만약에 쳐줘도 그 밑에 지지권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가격대는 같은 거죠. 여기가 그죠? 1차 매수 쳐줘도 2차 매수하면 반등 나올 때 평균당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손실이 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우상량한 기법 우상량한 종목을 많이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접근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똑같이 3번 기법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4만 정도로 24만 정도로 내지는 25만 정도의 아 20일 지지하는 모습에서 양복 넣은다면 1차 매수 조금 쳐줘도 여기 전저점 24만원에서 추가 매수 한 번 더 쳐지면 3차 매수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여기 23만원권에서 매수하면 평균당가 24만원입니다. 그러면 반등할 때 24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그때 빠져나오면 손실이 크지 않고 내지는 강한 반등 넣으면 플러스 내기가 쉽다. 그렇게 의견 제시하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의야. 이 기법 여러분들 하나 익혀 놓으십시오. 별거 아닌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3차 매수 분할 가능한 거거든요. 30% 정도를 넘기면 안 돼요. 한 종목에 닥터케인은 때때로 풀빵도 지르기도 하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풀빵으로 20% 먹고 45만원에서 55만원 먹기도 하지만 그거는 어쩌다 한번 하는 거고요. 무조건 풀빵 때리면 안 된다 이거죠. 10% 매수도 가고 다시 10% 10% 30%의 비중으로 한 종목을 채웠다면 평균당가 적절히 분할 매수 됐으면 우상향한 종목은 빠지녹이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 KMW 또 또 물론 따로 좀 와 예 여러분들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 배고파요 밥을 안먹었거든요 하하하 자 kmw 닥터K가 이제 더 가열차게 가기 위해서 여러가지 지금 확충하고 있고 좀 더 가열차게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항공운수 대한항공 제가 뭐 잘못 누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쩐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kmw는 항공이 아닐건데 그죠 통신장비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통신장비고 5g 관련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kmw 24,700원이면 약간 위헨인데 언제 사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날 샀다면 뭐 양호한거구요 자 내일이라도 여기서 반등할 가능성 좀 높아 보이고 그죠 눌리는거 보고 들어갔다 제임스 님이 남긴겁니까 제임스 님이 타이밍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종목들 상담 종목들 보면 대략 알거든요 자 내일이라도 양봉 쓰면 자금이 있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왜냐면 하락수세 돌려냈거든요 이렇게 하락수세 돌려내고 여기를 모든 2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 그죠 2평선 올선은 크게 신경쓸거 없어요 등락을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2평선 다 돌려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기간에 관심이 있고 전일은 외국인도 약간 매수세 두랍구요 여기서 내일 양봉선은 조짐 보인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그리고 일단은 첫번째 목표치는 2만 6천원권까지 노려보고 두번째 목표치는 여기정도 2만 7천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럼 내일 양봉 쓰면서 너무 크게 갭 상승하거나 하면 좀 그렇구요 내일 시초가 인근 적당히 2만 4천 5백원 정도 정도로 시작한다면 매수해서 추가 매수해서 물량 실어 나가도 나쁘지 않겠다 3착 매수까지 끝났다 그래도 돈이 있다면 조금 더 싫어도 일단 차트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양봉 선다면 추가해서 조금 정고점 인근에서 끊어 나가고 일부 물량 절반 정도는 끊어 나가고 약하다면 끊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한다면 그대로 홀딩 하면서 1차 목표치 2만 5천 4백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고 2차 목표치 2만 7천원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올려올라 사게 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3차 매수 할 수 있어요 3차 매수를 시행해도 크게 무리 없다 약간 쳐져도 큰 무리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논리가 대웅 제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쳐져도 240일 60일 20일 밑에 다 있어 올라갈 가능성 높아요 쳐져도 여기만 23,500원 안 깨면 매수해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대웅 제약 보십시오 여기서 쳐졌는데 여기 매수 들어갔거든요 여기 인근 쳐져도 밑에 이평선 지지권에 여기 앞에 지지권들이 있기 때문에 이평선 지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매수한다면 반등하기 좋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3번 매수 기법 그죠 던지지 마라 그랬어 올라갑니다 대본 그죠 그거하고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상량 하는 종목 자꾸 하라는 겁니다 우상량은 지지권이 있는데 우하락하는 종목은 지지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빠지는 거거든요 대웅 제약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단기적으로 전부 지지권입니다 잘 안 깨져요 그러니까 은봉 떨어지면 빠지는게 맞는데 여기도 은봉 떨어지면 대본 들어올리고 여기도 은봉 위에 갭 하락했는데 대본 들어올린다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지키고 싶어하는 세력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그죠 그와 같은 논리로 KMW도 여기가 다 어느정도 지지권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좀 관심 있어요 닥터케이가 여기 있죠 올려놨어 그죠? 자 하락하는 추세를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사부에서 사주는 거 없거든요 기관외국인이 강하게 들어 올리지 않으면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터냈습니다 그죠? 닥터케이가 평소에 말하던 거 하고 다른 거 있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없어요 그래서 자 여기 이평선들 240일 빼고 강한 돌파에 위에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눌리목 주니까 날짜도 매치됩니다 며칠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이만큼 올랐어 며칠입니까 6일이죠? 6일 올랐는데 여기를 기준해도 돼요 왜냐면 여기가 고점이기도 하니까 그 옆으로 해도 되고 5일 6일 올랐어 아 조정받았어 이제 상승 6일 정도 더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요 여기 지지권으로 약간 처져도 매수 가능하고 자 돌파시도 나와도 일단 크게 먹을 건 없을지 몰라도 21,700원까지는 매수 아 목표치를 가지고 매수도 가능하다 외국인 쓸어담고 있다 굿이다 관심있다 닥터게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구요 컴투스 자 컴투스는 패스 하겠습니다 컴투스 이게 게임 업체죠 패스입니다 게임은 엔시소프트를 관심 가지시어라 바닥 빡빡 기고 있고 뭐가 좋은 거 있냐 올라가도 여기까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별로 어 매력적이지 못하다 엔시소프트와 같은 이런 우상량한 종목 아 지지권에서 매수하셔라 엔시소프트 따라가기엔 부담스럽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따라가기엔 부담스럽고 눌림목 주면 47만6천원권 정도 눌림목 주면 차라리 이러한 종목이 좋지 넷마블도 잘 이야기를 안해요 왜 우 하향하고 있으니까 갑니까 닥터케이가 넷마블 뚝뚝뚝 지나가면서 좋네요 죽이네요 했습니까 죽이네요 했으면 여기 있습니다 별로라 그랬습니다 밑으로 까졌죠 들었다 3번 눌러 예이야 넷마블 별로고 엔시소프트 해라했다 넷마블은 하락투세 박박키고 있고 엔시소프트는 위로 올라가고 있네 이거 중요하다고요 딴 거 다 필요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딴 거 다 필요없어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시기에 바닥 빡빡 끼고 있는 컴투스나 엔시 아 넷마블이 좋아 보이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요 근데 제가 더 많이 맞는 확률이 높으면 제 생각을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이거 올라갈 수 있으나 하락투세에요 넷마블도 별로라 그랬어 왜 하락투세 못가잖아 찔끔 올라갔다가 세우리 있지 세우리 있지 세우리 있지 하하 안 던지면 어떻게 되냐 빠진다고 손절해야 되는데 박살난다 잘못하면 근데 엔시소프트는 1등 아닙니까 1등하고 친해라니까 세우리아 그러니까 나하고 친해야돼 하하하하 다른 애들 말고 어 유튜버 다른 아 주식하는 사람들 말고 나하고 친하게 친해 하하하하 그죠 틀린게 별로 없잖아요 그지 차로 올라가잖아 그렇게 해야돼요 LG 디스플레이 컴투스까지 했고 녹 십자 그거 여러분들 아 생각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돼요 바닥 빡빡 끼는거 이런거 좋아보이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외국인 관심도 하나도 없어 패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타는거 확인하고 이까지 노리는건 모르겠으나 우 하락하고 있고 뭐 그냥 그렇습니다 별로에요 그냥 패스하십시오 뭐 어떤거 이런거 종군당은 좋다고 그랬어 여기 인근에서 좋다고 그랬어 11만원권에 가지고 계신 분이 기초이 님이 질문했을때 나쁘니까 던지라 했습니까 괜찮다 하니까 올라가 여기 양보 쓰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대용제약 이런거 못가지고 계신 분은 아 밀릴때 3번 기법 쓸 정도 내지는 3번 기법 썼는데 20일까지도 밀리면 여기 밑에 9만8천 정도 선전을 가고 있으면 추가 추가했으면 한 5% 선전 가능한데 그죠 그거 가능하면 이거 내일 양보 쓰면 따라가도 돼요 그러나 닥터케인은 비교적 대용제약 이런거 미리 돌려낸거 한번 먹어주는 이런걸 관심있게 가지고 있었고 한번 출렁해도 출렁해도 대번 반등하지 않습니까 앞에 음봉을 다 말아올리는 이런걸 관심 가져야되요 조금 뒤늦게 내일이라도 크게 오르지 않고 18만7천원 정도 해서 살짝 눌리다가 반등한 초심 보이면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만원권 20만원권까지 일단 첫번째 그죠 목표 그렇게 가능한거에요 자 관심을 잡고 잘 가고 있는거 꼭대기에서 사라는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종목 아니면 갈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이런 데서 돌파 이후에 산다구요 여기 사고 이러면 좋았겠죠 노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힌트를 찾았죠 대박 밀리면 쳐져야되는데 안 쳐지고 올라가고 여기서도 대박 밀렸는데 대번 돌아올려 여기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0% 가까이 먹는거 아닙니까 일단은 현대건설 10% 정도 남기고 다 팔았어요 가지고 있는 물량의 10% 눌리면 들어갈거에요 지금 남북경협 가지고 가는거 맞아요 우리는 한 10% 먹었기 때문에 챙기면서 갑니다 내려가는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순리거든요 왜? 10일 올랐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대형 우량주인데 10일 올랐으면 3-4일 이상 조정받는게 기본이거든요 안 토해내려고 일단 챙겨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아직 홀딩 여기 인근 3분의 1 던지고 여기 인근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던지세요 잘 끌고 가는거에요 여기서 10% 지금 플러스 나있습니다 그죠 잡주말고 현대차 현대건설 이런거 그죠 SK이노베이션 돌파하는 여기 2개 큰거 이런거는 이제 들어가는거에요 왜냐면 2차전지의 테마도 돌아서는걸 확인했고 유가가 개폭락 이후에 반대하는거 같기 때문에 그죠 SK이노베이션 괜찮거든요 그죠 이런거는 들어가 볼 수 있으나 너무 약한 가벼운 종목들은 여러분들 수익나기 보다는 흔들림 심하니까 자제하시는게 좋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포스카 아이티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녹방 보시구요 자 철강에 관세 부과 잘못됐다 미국에서 그런 어 뉴스가 나오고 있구요 포스코도 돌려내는 모습이구요 포스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28만 까지는 28만 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아이티 도 같은 계열사 아닙니까 그죠 포스코에 관련되어 있는 아 전산이나 이런 쪽인거 같은데 그죠 IT 서비스 그죠 소프트웨어 개발 그죠 정보처리 어저께 들어갔으면 몰라도 어저께 들어갔으면 몰라도 내일 올라갈 때 들어간건 부담스럽고 여기 올라갈 수 있으나 잘못하면 처질 수 있기 때문에 아 눌려줄 때 들어가는게 좋겠다 그죠 어저께 들어갈 수 있었어요 눌려줄 때 이평선을 다 돌려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고 올라타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으면 올라탈 때 따라 들어갔다가 밀려도 20일 60일 지지될거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매수하고 적당하니 아 6천원권 6천 한 2백원권 까지 노려보는건 나쁘지 않으나 빠른 빠른 대처가 안된다면 내일 상승할 때 따라가는건 잘못하면 물려가니까 자제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 자동화 스마크 팩토리 제임스 님도 뭐 그쵸 투자 경험이 잊으신거 같애요 그쵸 좀 눌리면 들어가고 싶다 예 어 맘에 드는데요 점점 채팅보다 초대한다 했어요 눌리면 들어가면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여기 눌릴 수 있다는거 딱 각오하고 여기서 일부 올라갈 때 일부 물량 올라갔다가 쳐지면 큰 손실 없이 끊어내도 되고 아니면 눌려줄 때 추가 매수 가지고 있는거 그대로 물량 일부 입진물량 들어갔다가 눌려줄 때 본격적으로 매수 시작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에 아침 방송 정도만 보고 채팅방 하면 제가 채팅 많이 날리니까 그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포스고ICT 이것도 살짝 얍실하게 아 관심종목 올립니다 여러분들 관심종목에 들어가면 손해일까요 이득일까요 제가 방송에서 응급하면 손해될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지만 닥터케이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괜찮아 보이면 이렇게 합니다 삼성전자도 관심있어요 이제 신나게 여기서 오르고 난 다음에 관심있냐 이제 추세에 전환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눌려주면 짧게 첫번째 목표치 여기 그 다음에 눌려주면 팔아먹고 다시 눌려주면 다시 들어가 사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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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돌려내면 좀 다른 중장기 가져갈지 몰라도 그래서 닥터케인은 완전 초단타 가능하고 중장기 가능하기 때문에 스윙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전략 구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 방송을 많이 본다 많이 못봐요 이런줄 알았어요 하하하 같이 합니다 마음 잡았어요 같이 합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신풍제약 녹십자가 13만7천원 이라 하셨네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 못드렸으니까 13만7천원이면 여기 올라탈때 아마 사신거 같은데 밑으로 쳐지면 안좋은거에요 일단은 여기를 안깨야되는데 내일이라도 대번 들어 올리면 양호 양호하고 15만8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첫번째 14만7천원권에 저항 한번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밀리면 적당히 조금 끊어내고 얼마? 아까 13만7천원이죠 그러니까 눌려주면 다시 지지구에서 사주고 사고팔고 여기까지 목표치 들고 갈 수 있으나 내일 밀려버리면 좀 곤란하다 수급이 좀 별로에요 지금 현재 그죠 해외에서 백수면 먹고 살만한게 있으니까 백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 믿어요 하하하 신풍제압 6820원 일단 브로스 났는데 여기 120일 저항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 중요하고 여기를 안깨고 갔어야 되는데 깼기 때문에 별로 안좋고 매수를 언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별로 모양이 안좋은 종목이 지저분해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여기 밑에 깨고 내려간다면 빠른 차익실현하는게 좋겠고 120일 넘어가는게 중요하다 그러면 7500원 7500원 1차 목표 2차 목표는 8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시장에서 리드하는 업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직원들이 알아서 일한다 그러면 백수가 아니고 CEO CEO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저도 직원들이 알아서 일하고 있어요 차가 47대가 시내를 알아서 돌고 있습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어 금방 안찾아지죠 여기 있죠 20대 친자로 뭐하시는데요 오픈 가능하면 오픈 가능하면 오픈 가능하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동전 동전 없게 하하 네이버 관심있어요 여기서 관심있다 그랬고 선전하면 했고 레이첼이 여기서 관심있다 그랬어요 닥터케이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기법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돌파해서 샀는데 까지면 손절 다시 올라타면 다시 매수 여기에 저항 여기서 팔아먹고 눌려주면 다시 20일 지지권에서 다시 사놓고 강하게 뚫기 때문에 안 뜬죠 오케이 그렇게 한겁니다 아 조그만 식당 그거 메카니즘을 잘 알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법이 매수기법이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이 기법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중바닥을 이중바닥을 이렇게 형성해 이런 데 사는 건 NO NO 언제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20일 돌파하면 여기 살 수 있어요 뭘 뭘 기준으로 여기가 깨지면 손절한다는 기준으로 그렇게 한게 셀트리온 아닙니까 20만 3천원 20만 3천원에 들어가지고 20만 깨지면 손절한다 해서 20만 깨지니까 손절을 했어요 이거 기법 7번인데요 이격이 클 때 20일 돌파하면 가장 중요한 건 20일 밑에선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20일 올라타면 해 20일 깨지면 던진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게 아모레퍼스픽도 있고요 그건 나중에 보고요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까지 목표치로 가고 여기 깨지면 던지고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히말이 없죠 던지고 여기서 지지권해서 다시 올라타면 또 사고 올라가 또 비실비실라면 또 팔아내고 여기는 안 해 깨졌으니까 여기 돌파하니까 해 했는데 깨지면 손절 다시 올라타니까 또 들어가 여기 팔고 여기 다시 매수 말로만 그렇게 하냐 노 노 라고요 이렇게 해내면 끝내주는 트레이드가 된다 20일 입형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중심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20일 밑에 거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실패 잘 안 합니다 20일에 붙은 거 20일 돌파하는 거 그것만 한다 손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주식생처보 탈출 팁 2입니다 2 20일 올라탄 거 매수 20일 까질때 매도 그게 2에요 우상량하는 거 20일 돌파할 때 하락추세 돌파할 때 20일 돌파하면 사고 목표치 큰 거 사고 목표치인 건 와서 20일 깨지면 던진다 이게 대전제 1이에요 2가 20일 돌파하는 겁니다 왜 2번이겠습니까 중요하거든 닥트K 주식생처보 탈출 팁 폴더 여러분들 나중에 재성 목록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액기스만 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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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놨어요 네이버 눌리면 가능하지 13만 3천원 딱 눌려주면 어떻게 해야 된다 3번 기법까지 설 수 있겠죠 여기 눌려주면 매수했는데 20일까지 밀리면 20일에서 반등 넣을 때 한번 끊고 넣는 정도로 여기서 추가 매수했다가 쳐지면 비중 축소 60일 깨면 다 축소 20일 깨면 아 여기서 샀을 때 120일 깨면 안좋은데 깨졌기 때문에 20일에 추가했을 때는 평균 단가가 120일 인근일 거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120일에 저항을 받을 거기 때문에 세지 않으면 센 반등을 못한다면 적당히 손실 축소하고 나오는 기법 손실은 최소 수익은 길게 손실은 축소 최소 수익은 길게 understand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이버까지 했구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눌렀습니까 안 눌렀다면 눌러주십시오 셀케 95,000원 언제 사셨는지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제법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닥터 K 열정적인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호응해 주신 것 곱하기 10 여러분들께 돌아갈 겁니다 무료방송입니다 아침에 한 시간동안 무료방송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종목 탐색기 하나 열어놓고 어쩌고저쩌고 비교를 말아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조금만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닥터 케이가 이제 생각을 좀 바꿨어요 닥터 케이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닥터 케이 등에 칼을 꽂고 등 돌린 분도 계시고 있는 등 많은 등 하는 분도 계시고 해서 새로운 분들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오늘 같이 하고 싶다 그 대신 저는 달라요 다른 무료방하고 달라요 다른 무료방하고 어서 오시라고 막 이야기하죠 저는 달라요 공부 안하시고 하면 저번 주 금요일날 7분과 빠이빠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과열차게 한번 같이 하고 싶다 열정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 시너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 제가 오늘 럭키 세븐 7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임스님 하고 에듀님 하고는 제가 먼저 1순위로 하고요 공부 댓글 열심히 달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같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다는 분만 나중에 제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서 있는 등 많은 등 그리고 시큰둥 하고 으쌰으쌰 하자는데 별로 동참 안 하신 분들은 빠이빠이 입니다 빠이빠이 할 테니까 제가 좀 이따가 올려 달라고 할 때 딱 올려 주십시오 지금 말고요 제임스님 기초강이 1강에서 3강이면 30분이에요 30분 다른 분 댓글 담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는지 제가 공부하면 저한테 득되겠습니까 본인한테 득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하니까 좀 황당하죠 내가 공부하든 말든 아니면 공부 가볍게 해라는데 왜 그렇게 강조할까 공부 안하면 성공 못하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기초강이 1강에서 3강 봤으면 30분이에요 30분 저하고 지금 방송 같이 본게 며칠째입니까 일주일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강 나가도 시원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강이 안 올라왔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기초강이 180강까지 있는데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가 그러니까 3시간 봐도 되겠습니까 한 30시간 넘게 봐야죠 아직까지 주식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면 닥터케이가 아직까지 못 믿었습니까 뭐 믿었고 안 믿었고는 상관없어요 공부해 보십시오 도움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 폴더 쫙 있고요 종목 상담한 것은 이 주식이 궁금하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오늘의 주식시황 주식세양초보 탈출 팁 이걸 맨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주식기초강의 같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주식기초강의에는 간단하게 안내를 하자면 주식용어에 관련되어 있는 방송을 180강 해놨어요 캔들 거래량 2평선 10분 단위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투자 심리 뭐 그죠 추세 변곡점 이런거 들어가서 보셔도 된다고요 1편부터 쭉 보시면 더 좋고요 아까 비보나치 이런거 많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지 이렇게 보면 찾아가면 있어요 비보나치 그죠 엘리어트파도 뭐지 가볍게 볼 수 있도록 순서도 닥터케이가 신경써서 해놨고 무료로 도저히 볼 수 없는걸 닥터케이는 다 오픈해 놨으니깐 여러분도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닥터케이가 가수 출신입니다 노래 부른거 뭐 여기 올라가 있기도 하구요 강연행은 오픈 안합니다 잠궈놨구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도움 된다 자신감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셨죠 플레이 해놓으면 자동 재생 해놓으면 모두 재생 있죠 해놓으면 쭉 돌아갑니다 그러면 드라마 보듯이 보시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수돗하시면 되죠 그러면 아 오늘은 상강까지 봤어 컴퓨터 앞에 포스트잇 있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이어나가기도 좋게 해놨으니깐 참고하십시오 토요일 1년은 공부한다 평일 공부 안하십니까 평일 공부하십시오 그죠 평일에 1시간 시간 못내요 시간 내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저는 하루에 잠 서너시간 빼고 공부를 안한 적이 없어요 재건도 마찬가지구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제 방송의 특장점이라면 아무것도 모르는 분도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나가기 좋게 되어 있구요 조금 아는 분은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뭔가 어렴풋이 알고 있던게 정리가 확 될 거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 드려요 하하 정운영님도 반갑습니다 그죠 강의를 이렇게 많이 온 이상 없죠 무료로 없어요 그죠 퀄리티 떨어집니까 아닐걸요 댓글들을 중간에 좀 못봤는데 못봐가지고 조금 왔다갔다 합니다 음 야간선물 크루드오일 다음에 크루드오일반 제가 할 생각도 있어요 그죠 주식은 단타 잘 안쳐요 단타 척 얼마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크루드오일은 장난 아닙니다 하루에 50만원 벌기 충분히 가능해요 하루 50만원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천만원이에요 그죠 하루에 20부터 시작합시다 하루에 20 그죠 하루에 20이면 한달 400이에요 웬만한 월급쟁이 월급이에요 낮에 주식이 원활하지 않는다면 중장기 박아놓고 밤에 변환할때 집에와서 닥터케이와 해외선물 크루드오일 같이해서 1당 20 벌기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닥터케이와 3월 내지는 2월 중순 이후에 유료전환 할겁니다 미리 이야기합니다 저 무료로 여러분들 모시놓고 뭐 여러분들 뭐 장사할려는 생각 없어요 2년동안 2년동안 무료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료로 하는거는 유지 어느정도 하고요 유료로 하는 분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무료로는 이제 그냥 설렁설렁하는건 제 어 그게 안맞아요 적성이 안맞아요 하면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무료는 지속은 하되 유료 아카데미 할겁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그죠 몇 십만원 아끼려다가 몇 백 몇 백 몇 천 시장에 오라박지 말고 닥터케이와 같이 하면 충분히 도움될거다 저는 자신감있게 말씀드립니다 미법 까는거 아니에요 그런거 절대 아니니까 그런거 때문에 일곱분 모신다 그런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 드시면 나중에 말씀 안하셔도 되요 셀티론 헬스케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95,000원 95,000원 너무 높아 여기잖아요 던져야 될 자리에서 안 던졌다 가장 큰 폐착중에 하나다 딱 먼저 말씀 드리구요 여기가 추세 완전 무너지는 자리에요 던져야 돼요 여기가 여기가 무너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요렇게 갔었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 이게 블럭딜 지점인거 같네 맞네 여기가 빠졌는데 대번 올랐다가 그대로 밀렸거든요 블럭딜 지점 맞죠 맞다 3번 눌러 얘 야 블럭딜 지점에서 대번 맞나 블럭딜 지점 맞는거 같네 저는 기억을 해요 추세를 보고 기억해요 왜냐면 괜찮아 보인다고 이야기했어 왜냐면 요걸 딱 돌려냈거든 요거 돌리기 전에는 돌려내야 됩니다 돌린게 없잖아요 평소 이야기하는거 돌려내니까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대번 블럭딜 뚜들맞아가지고 빠졌는데 또 들어올리더라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거 올라타야 된다 했는데 그대로 꼬꾸라졌습니다 그래서 벨로 그러면서 바로 꼬꾸라집니다 아시겠습니까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힘들어집니다 밑으로 쳐지면 추가 하락하기가 쉬운 상황이 5만6천원 그리고 아 회계에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도 7만2천원 넘어가기 힘들다 손실은 불가피하다 수익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까져가지고 밑에서 희말이 없이 계속 마이너스 있느냐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내고 손실 축소하고 다른 종목으로 추세 좋은 종목으로 들어가서 손실만해 하느냐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저는 후자를 말씀드릴께요 1주일 정도 봤다 그러면 현대차 6% 지금 우리 팀원들은 10% SK이노베이션도 살짝 플러스 대용제약도 플러스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어디 뭐 그죠 잡주건들입니까 아니면 까졌다고 까진건 말도 안하고 그냥 슬 넘어갑니까 까진거 셀트리온 손절했다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구요 손절할 타임 손절하고 먹을때 쫙쫙 끌고 가고 현대차 3분의 2 들고 있습니다 10% 수익 나고 있구요 현대건설 9% 가까이 차익 실현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검증해 주십시오 SDI도 나쁘지 않아요 SDI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지금 듣고 있는 분 인거 같네 눌려주면 관심있다 하잖아요 이거 많이 올라온거 같죠 눌려주면 이런게 더 잘가요 무슨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돌려냈어 닥터케이가 전기전자중에 삼성전자 뭐 이런거 이야기 안해도 SDI가 괜찮다 했어 SDI가 가장 강하게 했습니다 이거 아직까지 뭐 가긴 같습니다만 그죠 아직까지 그래요 LG전자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 들어가고 딱 먹고 딱 놓고 그 CMI 그죠 SDI 괜찮다는데 날라가잖아 단기적으로 그죠 그런것만 판단해보셔도 닥터케이가 시장 바라보는 비유가 똥소는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아니 그거야 아니 그거는 그냥 야간해 우리 주말 크루도 일반 하자 노바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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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분 상담할때 그죠 별로였던거 같은데 3만원 올릭스 6만2천원 한미사이언스 7만4천원 야 라이딩아 허니야 나도 실전하고 세명이서 실전해버려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응 자 10만원부터 가자 10만원부터 오케이 라이딩아 너 월급 플러스 200만원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허니 거 거이야 월급에다가 플러스 200만원 하면 좋겠냐 안 좋겠냐 할 수 있어 하루 10만원 몇분만에 10만원 버는거 받냐 안 받냐 할 수 있다니까 JJ야 공부연락해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공부좀 하고 요새 열심히 하고 있네 우리 JJ는 이종격투기 아마 선수 출신인거 같은데 닥터K 경호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쌩까기만 해봐 근데 지금 공부 열심히 하니까 죽었다 생각하고 다 접어두고 나는 운동하는 사람 왜 좋아하냐면 운동하면서 실렁실렁한 사람 없거든 체중감량 내지는 웨이트 트레이닝 내지는 운동할때 힘들어도 발차기 100개 더 팍팍팍팍 로킥팍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안하면 코치가 가만히 냅두냐 응 그리고 예를 들면 복근 윗몸을 이렇게 하는데 공으로 때리고 윗몸을 이렇게 억지로 하기 힘든데 시키고 그거를 이겨낸 사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좋아하거든 딴거보다 싸움 잘해서 좋아하는게 아니라 힘든걸 이겨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하면 할 수 있다잉 물전기 차고 나갈게 하하 하하 아 웃겨 그죠 아 지금 1시간 2시간 20분째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 자 1목 균형표 양운 음운을 닥터 K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날짜로 매치 시키는 겁니다 그게 얼추 맞아 떨어져요 제가 만든 거 아니고요 제 선생님한테 다 배운 건데 우리 선생님의 특기가 뭔가 하면요 그 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하는 보조지표를 실전에 딱 적용하기 좋게 딱 말씀드리는 겁니다 닥터 K도 그렇게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자 어떤 거 대웅제약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양운 음운의 이론을 접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닥터 K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여기서 여기까지 4,5일 올랐어요 그죠 4일 올랐죠 그럼 여기서 잡아도 되고 그 다음날부터 잡아도 되는데 아유 잘못했다 이거는 여기부터 4일 하면 이제 지지권 왔잖아 날짜가 매치가 되고 날짜가 매치됐죠 이평선 지지권이 왔기 때문에 이제 4 들어가도 된다 해서 여기서 4 들어갔어 그런데 빨리 깨지기 때문에 던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가 깨지면 왜냐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선전을 여기정도 잡았다구요 빠지냐구요 올라가죠 날짜가 어느정도 매치되고 우상향하는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런거 매치가 가능한거거든요 예전에 이런걸 많이 매치했어요 GS건설을 GS건설을 보면 그거 아마 지나간거에 딱 매치가 딱딱 되는게 제가 강의 여러분들 2월달에 서울 찾아갑니다 2천명 돌파기념 서울 강연에 이제 픽스합니다 닥터케잇 가열책에 갈거에요 갑니다 이제 날짜 확정 지어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릴테니까 관심있는 분들 오십시오 강의료였습니다 닥터케잇 싼마이는 없어요 공짜라 하려면 무조건 공짜 할 때는 여러분들 퀄리티있게 여러분들 싸게 안합니다 그죠? 받을만큼 받고 여러분들께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릴거에요 위로 하는게 낫겠네 9일 올랐죠 여기 조정 받았고요 여기 조정도 며칠 받았는가 하면요 6일 받았죠 여기 치면 7일이에요 9일에 절반 정도 4일 5일 정도 부터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동기간 법칙이니까 9일 정도 안에 5,6일에서 9일 안에 올라가면 되는데 6일 정도 올라갔으니까 됐어요 여기서 며칠까지 올라가느냐 9일 올라가 10일 9일 10일 하루 이틀은 왔다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인근에서 갈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목표치까지 목표치까지 연결이 된다면 퍼펙트 어떻게 목표치 여기서 여기까지의 목표치 누가 무료로 이거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정말이에요 제가 금요일날 토요일입니까 대게 먹은 날 제가 전문가 받았어요 그죠? X1 전문가 키움 전문가 활동하고 있는 현직 전문가 형님 제발 너무 많이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 배신 때리고 가는 사람들 있죠 형님 너무 다 알려주니까 그래 시장에 대한 분석하는 거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선물 사면 올라가고 여기서 페이크 치고 1월이라는 조건으로 전자점 정거점 여기 지지장 이거 알려주면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지 마라 그래요 근데 난 뭐랬 줄 알아요? 그래도 해주려 한다 하하 이랬거든요 그죠? 조금 주식 해본 사람은 제가 정리해드리면 대본에 한 두세 달만 같이 하면 다 알아요 거의 머릿속에 어렴풋 하던 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죠? 보십시오 26,000원 27,000원 보면 돼요 여기가 31,000원 봐도 되고 여기 고점 봐도 되는데 대략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그죠? 그러면 얼마 가면 27,000원이니까 4,000원 올랐어요 여기부터 4,000원 오르는 시점인 33,000원 가면 돼 33,000원 280원 똑 떨어지네 목표치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정말 다른 사람 제가 예전에 홀짝 으... 以及 진짜 핫쯔 제가 그게 유료ージap 그래서 제가 목표치 좀 visa 달라니까 안 가르쳐줘. 왜 안 가르쳐준 줄 알아요? 털리면 개쪽이거든. 닥터케이 목표치 선정하는 거 퍼펙트하게 맞아 떨어져요. 10일에 9일 올랐고 5, 6일 조정받았고 올라갈 때 10일까지 갔는데 날짜가 날짜가 매치되니까 조정받을 때 됐네? 그럼 목표치는 왔냐? 목표치 아다리. 그 다음날 은봉 팔아버려. 퍼펙트. 퍼펙트.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목소리 낮추려고 했는데 또 목소리에 높아지네.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런 강의는 여러분들 들을만한 거 아닙니까? 5G 좋고 수소차 좋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지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강연에 가서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면요. 오늘 특별히 할인해드리고. 그게 주종 아닙니까? 닥터케이 1박 2일 강연에 가서 가열차게 그때는 물론 유료 아직까지 하고 있지도 않지만 이런 방법 없이 그냥 강의 내용 핵심 엑기스만 그대로 스트레이트 이야기했습니다. 강의 안 드리고요. 그죠? 날짜 일단 공지합니다. 2월 자, 설날 지나서 어떨지 몰라도 뭐가 우선순위인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고 2월 16일날 저는 날짜 정했습니다. 서울역 안에 있는 강연의 장소 하려고 하는데요. 확정되면 공지해드릴게요. 2월 16일날 합니다. 3시야 할거에요. 10분이 오든 1분이 오든 합니다. 작게 오면 작게 올수록 더 모든거 다 풀어드리고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더 고마워서 더 풀어드릴게요. 자, 매치를 야 그렇게 하는거에요. 이거는 캡쳐해야 되겠다. 목표치와 동기관 법칙의 매치 이런걸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너무 필살기 때문에 필살기기 때문에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들 농담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요. 이렇게 맞아뜨려진게 뭔지 아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 20% 먹어내고 단기간 20% 먹어내는거 이런거 다 이거 기준으로 한겁니다. 여러분들 닥터케잇 주식기초강의 180회 여러분들 처음 들어오니까 무료 채팅방 수익인증해놨죠. 몇 명이 올려놨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두 명까지고 얍삽하게 뭐 편집에 올린거 아니에요. 수십 명이 수익났다고 캡쳐해준거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아 합니다. 캡쳐할거에요. 세율야 왜이래 조용해 세율 보고있냐 듣고있냐 이런거 알아놓으면요 솔직히 몇백만은 몇백만은 죽어도 여러분들 안가르쳐잖아요 사실은 왜 해친필살기에요 세율이 없네 세율이 없어 어저께 공부 3시간 해라 했는데 네 해놓고 공부 하나도 안하고 어디간거야 또 맞아야 되겠어 안되겠어 도저히 봐줄랬는데 이런게 얼마나 끝내주는건지 알아요 왜 끝내주는거 하면요 올라탈때 못샀다며 여기 눌림목에 사요 이거 실제로 했어요 지우가 이거가지고 11% 먹고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샀는데 목표치 일단은 여기에요 팔아먹고 다시 눌려줄 때 들어가고 돌파형이니까 그 다음 목표치를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겁니까 목표치가 딱 나온다니까 여기가 목표치란걸 알고 있어 날짜도 딱 몇이되 여기가서 언봉 떨어지면 선제적으로 던진다구요 수익은 극대화 손실은 최소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필살기 중에 필살기입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무료로 알려드려요 여러분들 야 제가 유튜브 보면 피가 끓어오르는게 좀 있는데요 이 종목 검색심만 탐색을 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참 여러분들 그거 좋게 기회에 솔게 되가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돈 많이 되십니까 그죠 절대 아니다 그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디서 그냥 누구나 알만한 내용 가지고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죠 저는 그런 장사 안해요 낚시 안해요 그죠 왜 왜 여기서 던져야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이유가 나오고 왜 여기서 사고 왜 이런데 사야 되는지 명확한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요 캡처입니다 여러분들께 강의할 때 캡처 자료로 책으로 만들어 드릴겁니다 책이라면 너무 거창하구요 강의 자료 지금 확실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족포집 만들고 있다고요 족포집 우리 선생님이 한 달에 얼마 받고 방송했는지 알아요 한 달에 110만원 받고 있는데 300명 있었어요 300명 왜 비싸죠 저 그때 1억 가지고 했거든요 현대 미폰과 현대중공업 1800 손절할 뻔한 거 선생님이 하지마 그랬어요 자기가 해준 거 아니고요 제가 60일 깨질 때 저번에 이야기 들은 분 들었을텐데 그러고 그 다음부터 날아갔어요 그럼 1800만 세이브돼도 1년치 넘어가는 1년 6개월치 세이브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회비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안 받을 거지만 여러분들 회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강의안이 있나 잠깐만요 요 종목 2개 더 들어왔으니까 2개만 더 하고 연대제철까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 할게요 올릭스 자 올릭스 하기 전에 강의안 어떤 거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보여드릴께요 막빼기로 어 어디갔지 자 여기 이런 몇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덟 개 오파리 40 40개 가까이에 지금 현재 상황에 40개 가까이에 그림 파일이 들어갈 거고요 강의안 어디갔지 컴퓨터가 지금 조금 바뀌어 가지고요 됐습니다 어쨌든 강의안하고 준비 오늘부터 확실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서울 강연에 할 거고요 살아있는 족보집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날 한번 오셔서 확실하게 기초가 없는 분들은 기초도 다지고 시장에서 확실하게 적용 가능한 실전 매매 필살기 여러분들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릭스가 6만 2천원 자 그래서 이거는 신규 2018년도에 신규 상장준 것 같은데 여기를 깨면 안되는데 깨졌으니까 안좋아요 일단 첫번째 그리고 이렇게 삼각수렴하다가 깨지면 여기 올라가면 번 올라간다가 기본입니다 올라가기 힘들어요 수익 내기 힘들어요 일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저항대를 강하게 특히 61권까지인 6만원대를 강하게 돌파시도가 나와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돌파하면 좋은거고요 여기 돌파하기 쉽지 않다 왜냐면 이 추세까지 하락하는 이 추세 중요하거든요 하락한 추세가 아니라 여기 상승추세 이렇게 했던거 중요한 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번 깼어요 올라가면 여기에서 잘 넘어가기 힘들겁니다 5만 8천원 그 다음에 6만원권까지 넘어가기 힘들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6만원 이상 벙벙벙벙띠우고 가면 야 딱딱해 이건 좀 틀렸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추가로 처지기 쉬워보이고 올라가도 밑으로 처지기가 반등하기 더 쉬워 보인다 시장은 반등 추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밑으로 빡빡 빠지고 있다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이오 바이오죠 바이오는 최근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고 꺾이고 있는 추세다 별로다 반등할 때 밑으로 처지면 손절 내지는 비중 축소하면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본인 수익 나기는 단기간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너무 냉정하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거예요 6만천원 여기 넘어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넘어가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상승 추세선 깨지면 뭐 넥라인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여기 라인을 6만천원껏 넘어가기 힘들어요 6만2천원이니까 플러스 못 나잖아 그죠 플러스는 나기 힘든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밑으로 깨지면 잽싸게 던지고 위로 올라갔다 튕겨내려도 손절하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판단을 본인이 나십시오 기용님 오래간만이네요 시원시원하게 대답했는데 결과도 시원시원하게 맞았던게 많아요 80% 이상이라고 전 말씀드릴게요 다 맞는다 말 못해요 어떻게 다 맞아요 다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가지만 이야기 안해드려요 이럴 수도 있고 시나리오가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해당되는걸 메모 잘해놨다가 그 시나리오대로 간다 싶으면 제가 제시한 대로 따라가시면 아마 도움되실거에요 현대제철은 최근에 낙폭과도했던 철강주쪽이 살 돌아내는걸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도 관심이 있구요 살짝 그죠 돌려냈거든요 눌려주면 관심이 있구요 포스코 RCT도 아까 이건 철강은 아닙니다만 그죠 계열사니까 그리고 현대제철도 나름 관심있어요 이제 그전에는 안찾아본다 그랬거든요 언제 안찾아본다 했냐면 이런때 안찾아본다 그래요 그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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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술 말이 바뀌어요 그죠 왜 말이 바뀌느냐 이제 돌려내고 있잖아 이제 술 갈만하거든요 틀렸어요 하락한 추세 돌려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있다 그럽니다 그죠 여기 빠르게는 모든 입행선 다 돌려내고 한계 위에 있으면 240일 한계 있으면 지지하면 들어가도 돼 이것도 다 필살기거든요 그죠 240일 하나정도 남겨놓고 다 돌파하면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올라가면 물론 여기서 저항받을 겁니다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희마리 없이 여기서 밀린다 싶으면 끊어내고 다시 눌려주면 여기 지지권에서 지지받는다 양봉놈 내려오면 또 사주고 올라갈 때 희모습 또 팔아주고 내려오면 또 사주고 강하게 돌파하면 홀딩 야 말로만 그렇게 하냐 말로만 안한 거 많이 보여드렸을 겁니다 뭘로 확인하시느냐 여기 들어가 보십시오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여기 안에 들어가면요 여기서 야간 크루드오일 크루드오일 매매한 거 여기 다 있고요 그죠 해외선물 그죠 분봉매매 여기 다 있고요 자 여러분들 큰 금액 아닙니다만 닥터케이아 너 좀 하냐 그거 궁금하시면요 수익공개폭기 3개월에 300으로 한 천만원 정도 밖에 못 벌다가 한 500 500 하다가 그냥 관뒀어요 그거 있는 거 있고요 이거 거짓말일 수도 있으니까 요거 잘 매체해 보십시오 거짓말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39일치 올려놨어요 그대로 그죠 자 현대제철도 늘리목 주면 이제 관심 가지겠다 현대제철도 일단 관심 가질게요 그리고 아까 뉴스 나왔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철강관세맹인거 잘못됐다 그죠 그런 이야기 있어요 터나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요 이제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자 CJ까지만 하고 종목상담 이제 마무리합니다 CJ 124,000원 언제 사셨습니까 124,000원 별로 잘된 포인트 없어요 일단 보기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락 추세 중이고요 그죠 20일 올라타면 여기 올라타면 여기 위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태 그죠 그러나 본인이 이제 매수를 한 상황이니까 124,000원 넘어가려면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눌릴 때 가볍게 눌리면서 여기 이평선들을 지지권으로 돌려내야 돼 지금 정황권입니다 그러니까 못 가잖아 못 가잖아 이해 되십니까 이게 올라탔으면 여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프린트 스크린 하나를 알려드려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뭐 어중쭝하게 알려드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나를 알려드려도 오늘 아 방송 들어서 뭔가 확실하게 배운 게 있다 싶어야 되지 자 여기 뒤에 상황이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갔었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 어떻게 여기가 안 깨지고 이렇게 이렇게 반등 놓으면서 이런 식으로 추세 상승을 이뤄내야 되는데 대부분 깨버렸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 무슨 역할을 한다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원래 어떻게 돼야 된다 원래는 여기 위에서 놀아서 이렇게 지지 역할을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깨지면 이게 무슨 역할 무슨 역할 저항 역할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장 급습무는 뭐라고요 여기를 돌파해내야 된다고요 여기를 내일이라도 이렇게 강하게 빡 올라타면 양봉으로 굿 그리고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는데 못 올라타고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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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좀 빛이 빛이 하고 향후 출가 심하게는 여기까지 내려가면 더 안 좋아진다 여긴 무조건 지켜야 되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안 깨지고 버티면 조금 더 버텨보시고요 양봉 딱 시현하고 안 무너지고 올라타면 수익 낼 수 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240일까지 급습무는 빨리 여기 위에 20일 120일 라인 올라타야 된다 이게 급습무입니다 급습무입니다 그렇게 해야돼요 자 추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강조하지만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좋을 것 같아도 별로예요 올라간다 싶어 좋죠 확인 안 하고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닥터케이가 밑에서 올라간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들어가잖아 이런 데서 들어간다 왜? 여기서 들어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 기쁨이 있지만 이게 더 안전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된다 3번 눌러 이해해야 여러분 보기에는 여기서 샀으면 더 좋겠죠 닥터케인 노고라고 그럽니다 올라타고 이거 지지랜 거 보면 들어간다 그런다고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좋아 아모레퍼스픽이 그거를 어느정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타기 때문에 괜찮다 여기 일단 여기 이격이 크니까 갈 수 있는데 대법 못 올라가고 볼린저밴드가 지금 어디 갔냐 볼린저밴드 볼린저밴드 위에 있었거든요 이건 추가해야 돼 지프 급 겹치기 볼 많이 들었던 분은 다 아시지 여기 돌파해서 어때요 뭐 이격이 있으니까 갈 만한데 바로 못 갈 겁니다 볼린저밴드 위에 있어요 왜 한 달 반 동안 두 달 가까이에 확장되던 볼린저밴드가 수축되는 건 기간이 좀 필요해 그러니까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그 이후에 지지 20일을 안 깨면 올라갈 거예요 가다가 눌려줬고 20일 지지하니까 그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판단을 닥터케이가 확률이 높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안 깨져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세게 깨졌네요 별로예요 여기서 샀다고 하는 우리 인원도 있어요 근데 뭐 좋다고 그랬습니까 막 그래요 여기 안 깨져야 된다 별로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니까 올라갑니까 20일이 안 깨져야 되거든요 바로 튕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안 팔았다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앞으로의 메커니즘이 저의 머리에는 다 있어요 잘난 척이 아니라 14,5년 심하게는 20년 이상 동안 엄청난 시간 동안에 주식 차트를 봤기 때문에 이게 3차원입니까 2차원 아닙니까 평면 아닙니까 평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은 어느 정도 겹치기 마련입니다 패턴이 그죠 3차원이면 엄청나게 많겠죠 4차원 내지는 2차원이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패턴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구요 현대차의 패턴을 다음에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십니까 삼성전자 여기 비슷하잖아요 올라가도 아니면 눌리면 이제 관심있다 그럽니다 여기 딱 넣어놨어 한 번도 이야기 안하다가 왜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평선 돌려내니까 이제 관심있다고 넣어놨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 좀 안되시죠 야 밑에서 샀으면 지금 얼마가 올랐는데 돌려내면 좋아야 뭔가 좋은 게 있어야 돌려내기 때문에 돌려내면 먹을 거 있다니까요 얼마만큼의 적어도 적어도 이만큼의 먹을거리 생긴다고 여기 눌려주고 적당히 눌려주면 여기부터 이 정도 먹을거리 생긴다고요 이거 먹으러 가는 겁니다 한 번에 못 가요 왜 이평선도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 저항 여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가요 지금 다행히 잘 왔네 그죠 워낙 외국인들 패대기 쳤던 거 그죠 거둬들이는 물량도 있을 거고 또 신규로 이제 메리트 있으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죠 삼성전자 투자 안 하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외국인이 지금 연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8월 이후로 연속 순매수 최장기간 들어오고 있습니다 4주니까 그죠 늘려주면 관심 있어 올라가면 튕겨내려올 거예요 적당히 팔아먹고 또 늘려주면 또 사놓고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안 깨고 내려오면 계속 그거 샀다 팔았다 반복할 거예요 그러다가 추세 다 만들어지고 빵빵빵 우상향으로 가면 홀딩 뭐처럼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홀딩 쭉 할 거예요 아시겠죠 CJ 손절가는요 빠르게 손절은 11만 5천원 빠르게 손절은 11만 5천원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빠르게 손절은 11만 5천원입니다 왜 하락 추세 완전 하락 추세 그러나 여기 위로 희마리 없이 왔다 갔다 하면 별로예요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 올라가 비실비실 할 때 그죠 적당히 물량 축소해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다가 딱 올라타면 야씨 물량 축소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기다렸다가 눌리면서 사면 돼요 돌파한 거 확인하고 올라탔잖아요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팔아먹은 거 다시 사놓으면 된다고요 그런 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량을 샀다 팔았다 못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하나 더 제시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여러분들 종목상담 방송에 많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노래선물도 좀 해드렸고 종목상담 좀 많이 했는데요 도움 좀 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들었다고 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있을 겁니다 녹화 방송 보시면서 하나하나 메모해가면서 그렇게 검증을 해보십시오 이전에 방송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상담했던 것들 어떻게 추이가 마련대로 갔는지 아니면 마련대로 반대로 갔는지 확률을 체크해 보십시오 80% 넘어간다 말씀드리거든요 체크해 보시고 뭐 맞춘 거 올렸냐 노우 그죠 그런 거 없어요 실시간으로 다 방송인 거 다 올라갔으니까 이미 아까 한동안 방송 보면서 수익 나고 있다고 오늘 처음으로 이야기 또 해주신 분도 계시니까 그죠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슈퍼챗 많이 좀 닥터케인에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으로 계시고 지금 방송 보신다면 구독 누르고 종모양 옆에 딸랑딸랑 모든 알림 수신되도록 설정해 놓으십시오 그래야 유튜브가 안 보낸 거 빼고는 알림 가니까 방송할 때 여러분들도 도움되실 겁니다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닥터케인 자부심 갖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킵하시면 아무도 하면 안 돼요 2천원밖에 못 벌어요 이렇게 열광하는데 그죠 주식 쌩초보 탈출 팁 핵심 필살기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전 또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암 닥터케이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불쩍 핵심 필살기 셀티어 바디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에버리바드 세이 야 거 Lifeline cooper 1 2 2 3